이스라엘 대법원 세연립정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중도와 자파들로 인해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. 현 외무장관 라피드는 성소수자들의 깃발을 내걸고 친동성애 정책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.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는 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 이스라엘 공교육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성소수자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더욱 세속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일과 가징한 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무엇보다 이러한 사악한 움직인들을 보며 지금이 마지막 되어 주님 오실날이 곧임을 이 백성이 깨닫고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님의 불을 내려주시길 그리고 구원해 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.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